음.. 쓸만한게 생겼다.. 요거를 말씀드릴려고.. 다음주에 말씀드리겠.. 으악씨 우와 어이씨 궁극기 왜 자꾸 맞아 아야야야야야야 초풍 할거야 왜 이렇게 잘 막아요 오 내가 맞을까 너무 안쓰는 기술이라 맞으셨네 오 형님 왜 이렇게 쓰냐 어 호화 좀 안된다 이거 아이씨 오 와 많이 쓰시네 나이스 이걸 쓴다고 아이씨 어떡하냐 타이밍 좋지 너 아이씨 어이 내가 왔냐 아 아 와와와와 아 아니 어이 어이? 어이? 에이? 가드가 안되노 어이? 멋있네 아sen 이야 짬발레야 살면 안될까? 아 정축이 에이 자 어? 아니 내 뻥바른 오예 야이 아 좀 무리했다 에? 야이씨 별까냐 겁나 세네 예이 오예 지나갔죠 제트기가 아 뭐야 라운드가 끝났구나 아이씨 나이스 아 대씨 아 하이킥 콤보 진짜 킹받네 아 너무 세잖아 하이킥 우와 보였다 순간 보였다 우와 오오오 오오오오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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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오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나라를 많이 심었으니까 와 밟겠는데 아 불려 와 달려지네 나이스 알고 있었지 와 큰일 났다 어 존재야? 우와 진짜 멋있게 때리네 아 저기 팔에선 이제 없어진 시스템인데 아 좋네요 아 눈치는 잘 까놓고 들키려고 했는데 아이고 형 아 안돼 가드는 돼야죠 솔직히 이거 아니지 오예 아 힘들어 아 아 어 천재 이거 느리겠었는데 어디 보네 아 아 아 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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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근 맵에 저주다 와 어이가 없네 왜 맞아 아 잘 잡았다 오예 오 누워서 왔냐 아니 저기 누워서 왔냐 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 손이 안나가너 아 아아 어이 업 흐어 뭐 시켰떼리 다행이다 아아 다행이다 아이씨 맞았다 이거 다행이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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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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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 오우 오우 어우 형님 어서오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퇴근... 아니 뭐야 퇴근할 때 좀 아프더라구요 이상하게 출근할때 아무 이상이 없었네요 퇴근 너무 어려워 버려볼까요 어우 야 나이스 지금 몇방일줄알아 어 야 왜 점프가 나가니 아 아니 나도 좀 들어가자 어우 어디서오세요 해야하는데 야 이게 가드가 안돌려? 안식이 가드했는데 아쉽다 맞을뻔 맞았네 아이고 하디 끝내가 된다 아니 앉았어요 원은 좀 어이웨이 아잉 뻔했다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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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 벽 좀 그만가 아이씨 좀 어렵고 철권파래는 이제 안되는 심리 야 대놓고 들어가는데 안된다고 오예 모른다 뭐해 아니 저 기 아니 저 기 모으려다가 저 올버튼 난사하고 있었네 바보같이 아 바보 뭐이래 아 와 이창 어 오예 모른다 뭐야 이 게임 어 이겼나 나이스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꽃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주